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투자유치, 중소벤처기업, 문화예술, 환경살림, 여순사건 등 5개 분야에서 동북관 지역발전에 헌신하고 도정발전에 기여한 공로자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습니다. 부대행사인 포럼에서는 EBS 명의 프로그램의 고관절 분야에 출연하는 정형외과 권순영 교수가 AI 스마트 병원이 열어가는 미래의료를 주제로 특강을 열었습니다. 포럼에는 순천삼산중학교, 순천승평중학교 등에서 미래의료에 관심있는 60여 명의 학생이 참석하고 많은 동북관 지역민이 참여해 포럼 행사장의 전 좌석을 가득 메웠습니다. 동부청사는 동북관 도민 행정편의를 위해 2005년 순천시에서 동부출장소로 출발해 이후 2018년 1국 6개 부서의 동부지역본부를 거쳐 조직개편을 통해 5국 14개 부서의 현체제를 갖추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늘어나는 기업투자 위치, 문화신사업 확대 등 행정수요를 발빠르게 대처해 동북관의 발전을 견인하는 행정기관으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복지TV 뉴스 김재상입니다. 순천시 자원봉사센터 순천시 자원봉사센터는 독거 어르신 및 사회배려계층 등 우리 지역사회에 식사지원이 필요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참 좋은 사랑의 밥차 무료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밥차는 올해 상반기에 이어 지난 3일 하반기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오는 11월 26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진행하며 회당 200에서 300여 명의 어르신에게 균형 잡힌 점심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화공연 봉사단과 연계해 식사시간 동안 다양하게 펼쳐지는 재능기부 공연으로 어르신들이 이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시간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맛있는 식사도 하시고 힐링도 하시고 또 서로 교제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자 저희 센터에서는 항상 노력을 하고 있고요. 주변에 정말 소외되고 혼자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이 더 많이 오셔서 매주 또 함께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좋은 사랑의 밥차 많이 사랑해주시고 많이 홍보해주세요. 노광규 순천시장이 현장에 방문했던 상반기에 이어 일회성으로 끝나는 행사가 아닌 지난 2018년부터 이어온 사랑의 밥차 사업이 앞으로도 계속돼 우리 지역에 소외되는 어르신이 없게 순천시의 관심과 사랑이 지속되길 바랍니다. 복지TV 뉴스 김주은입니다. 순천청암대학교는 올해 개교 70주년을 맞이해 지난 4일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 다목적 홀에서 기념식에 이어 라이저 페어 취업 박람회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총장 직무대행 김성홍 부총장, 강병원 이사장, 공립순천대학교 이병훈 총장, 순천시의회 강연구 의장 등 250여 명의 외빈과 학생들을 포함한 2천여 명의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교 70주년 비전 선포식과 라이저 사업 성과 발표 전시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청암대학의 70주년을 맞이하여 저희 대학의 역량과 장점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청암대학이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하는 커뮤니티 대학으로 발돋움하겠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시대를 선도하는 대학으로서 끊임없는 도전과 성장을 바탕으로 더욱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자 개최한 취업 박람회에서는 70여 개의 부스가 설치돼 체험과 정보 공유의 장을 만들었고 전문가 초청 취업 특강, 축하 공연 등으로 유익함과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여러 가지 과 체험을 하면서 너무 즐거웠고요. 취업에 대해서 좀 더 확신이 생겨왔고 너무 좋았어요. 이 부스 체험을 통해서 간호학과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간호학과 취업 지원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더불어서 관심 있는 모두가 즐거운 체험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순천청암대학교가 입학과 졸업은 물론 취업과 정주까지 이어지는 지역 대학 동반 성장과 전남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구체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설계할 수 있을지 기추가 주목됩니다. 복지TV 뉴스 김주은입니다. 청원봉사회 청원봉사회 회원들의 사랑의 반찬 나눔 재료 준비가 한창입니다. 이날은 반찬 나눔 활동 100회가 되는 날입니다. 청원봉사회는 2015년 발족한 의정부 고등학교 동문들의 봉사단체입니다. 의정부의 뜻 있는 일을 하고자 해서 청원봉사를 만들었고요. 맨 처음에 3년간은 약 300인분의 국수를 만들어서 어르신들에게 제공해 드리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450인분의 양념된 제국을 만들어서 의정부의 소외된 어르신께 드리고 있습니다. 반찬 봉사와 더불어서 영정사진 봉사와 집수료 봉사도 더불어서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의정부 시민이면 누구나 참석해서 같이 더불어서 좋은 의정부 시민을 만들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월 첫 주 토요일은 봉사하는 날 어느덧 9년이 되었습니다. 국수 나눔으로 시작한 이 활동이 지금은 450여 명의 시민을 위한 반찬 나눔으로 넉넉한 한 끼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회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설거지, 재료 다듬기, 칼질하기, 양념장 만들기, 버무리기, 포장 등 자신의 일에 열중하고 있는 모습은 모두 전문가답습니다. 시작에서 나눔의 마무리, 배분, 배달까지 일사천리로 이루어집니다. 의정부 고등학교는 의정부 시민을 위한 고등학교, 의정부 경기도를 위한 고등학교가 된다는 생각에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주역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주역이고 소외된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제가 초기에는 미약했지만 이렇게 커다란 단체로 발전한 것에 대해서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 더욱더 건성하고 번창하고 좋은 봉사를 계속 남았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의정부 고등학교 출신의 남성 회원으로 시작했지만 동문 가족,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게 된 봉사회가 이젠 의정부를 대표하는 봉사단체가 되었습니다. 백회를 자축하며 참여하는 모든 회원에게 상장을 주며 서로를 응원하고 기뻐하며 칭찬하는 훈훈한 시간 그 따뜻한 마음이 감동으로 전해집니다. 복지TV 경기 방송 정희선입니다. 의정부 연세 고등병원은 지난 4일 병원 회의실에서 670만 원 상당의 고급 안마의자 기증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병원은 안마의자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관으로 녹양종합사회복지관, 장암종합사회복지관, 한국청각장애인복지회 청음공방 3곳을 선정했습니다. 전달식에는 해당 기관장과 직원들이 함께 참석했습니다. 녹양종합사회복지관에 안마기를 후원해 주신 병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저희 안마기가 있는 고장이 나서 안마기가 필요했던 시점에 때마침 후원을 해주셔서 아주 잘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병원장님의 지역주민들을 위한 그런 배려가 상당히 고마웠고 더욱더 잘돼서 앞으로도 더 지역주민들을 돌봐줄 수 있는 그런 병원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마의자를 기증받은 각 규관은 신속한 설치로 복지관 이용 지역주민들, 직원들의 건강한 휴식을 지원했습니다. 이번 기증은 병원을 찾는 시민들이 피로회복을 위한 방법으로 안마의자를 선호하고 있음에 차가 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원이 필요한 지역사회 곳곳을 찾아 먼저 손을 내밀고 나누며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복지티비 경기방송 정선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릇이라고 하는 고려청자 그 청자가 나온 배경을 아십니까? 청자는 옥을 인조로 만들어 볼까 하는 생각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백자는 색이 굉장히 단조롭잖아요. 그런데 청자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색이 자세히 보면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는 또 매력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는 가마에 따라서도 불에 따라서도 색이 조금씩 조금씩 변하거든요. 이 색이 아름답다는 것은 어떠한 대비가 있어야지 그게 아름다운지 추한지 알아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대비되는 색을 쓰기 위해서 색깔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색의 대비, 그러니까 색이 이런 것도 저는 요새 갖고 대비가 되니까 색이 아 이쁘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때로는 엉뚱한 생각이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만큼 예술과 창작의 부를 지피기 위해서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한국의 청자는 10세기 때부터 전남 강진의 귀와 굽는 가마에서 만들어졌고 이후로 서해안과 남해안 일대에 청자 요지가 분포됐지만 기형, 문양, 원조수법 등이 세련된 강진이 청자의 중심이 됐습니다. 청자라고 하면 왕실이나 귀족사에서 관상용으로만 쓰던 것이 아닌가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백자나 다른 도기와 마찬가지로 생활용품, 특히 찻잔으로 많이 쓰여졌습니다. 이철교 도예관은 관상용 작품도 중요하지만 실생활에 사용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흔히 보던 그릇과 컵에도 표면에 응각을 새긴 뒤 백토나 흙토와 같은 다른 물질로 메워 무늬를 만드는 상감기법을 사용해 새로운 모습의 식기로 창조해냅니다. 생활식기도 충분히 저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자세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요. 굳이 그거를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다? 작품이 좀 저렴하다 해서 그거를 예술작품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둥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작가가 강진에 안착하게 된 것도 새로운 탄생을 이어온 곳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계에 부딪혔을 때 굴하지 않고 더 뜨거운 불을 지피는 것이 어쩌면 운모할지도 모르고 자신을 태우는 일일지도 모르지만 작가는 오히려 그름으로 깨어있습니다. 꿈을 꾸듯 깨어있으므로 기성에 저항하는 상상력을 가질 수 있고 몸에 뵌 습관처럼 깨어있는 손은 계속해서 이어나갈 힘을 가집니다. 이철교 작가의 도자기는 봉어리가 됐다가 만개한 꽃도 됐다가 나무가 되기도 하고 생활이 되기도 합니다. 그의 작업은 청자라는 옛것을 만지면서도 새로움의 온몸을 밀고 들어가 메마르지 않은 흙과 꺼지지 않는 불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복지티비 뉴스 이형준입니다. 복지티비 뉴스